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향하며 악을 징벌하려는 사람들의 정신력은 그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 속에서 장작된 미술작품들과 거기에 빗긴 위대한 역사를 되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침략자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안고 나무로 나무로 진격하는 인민군 군인들 속에는 유다른 무기를 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색감과 종이, 붓대들이 가득한 배낭을 메고 손에는 화판과 연필을 들고 걷다가도 잠시간에 끊임없이 속살을 하는 유다른 모습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믿음을 받아하는 리송화, 정성찬, 정승교, 안일호를 비롯한 군사미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역사적인 방송연설에서 우리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전쟁의 성격과 임무, 전쟁 승리를 위하여 나아사는 과옥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근음하신 음성이 절절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 전국적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장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주노만이 전쟁에서 미술가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라. 혁명화가 리송화 동지와 함께 서울해방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미술가들은 모두 해방 직후 평양학원에서부터 새조선을 위한 미술창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이 처상화를 모시어 새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고모하였고 그 후 조선의 민군 제2차 예술경연대회 미술작품 전시에 15장의 영상미술작품들을 모신 수령행상 주제 미술작품 창작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된 서울에 위대한 수령님이 처상화를 모으시기로 결정하고 수령님의 영상을 모으신 처상기를 창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미술작품은 그날의 사연을 그대로 담은 유화 남녀계의 환호입니다. 미송화 동지를 비롯한 군사미술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처상기를 방송차에 모시고 해방된 서울 시내를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수령님의 처상기를 우러르며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습니다. 야 나왔더니 서울 시내가 굉장합니다. 백공호 땅크가 우렁우렁 막 달리는데 이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영상을 종료들 모신 스님의 영상이 모셔져 있었고 김일성 장군 만세에 조선은 하나다 이런 정말 포도를 쓴 것을 들고 외국자들이 막 만세만세하면서 지금 땅크에 올라타고 같이 진격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서울 시민들도 다 달려나와서 김일성 장군 만세에 막 목적고 부르고 젊은이들은 또 우리처럼 우영군에 입대해가지고 전선을 달려가는 것도 고맙습니다. 남질의 첫걸음에서 우리의 군인비술가들이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 그것은 싸우는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누려온 비일대 없이 행복한 생활을 되새겨주었고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리라는 결사의 의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 계시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 전쟁이라는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이러한 사상 감정은 미술가들을 전시 수령 형상 작품 창작으로 더 힘있게 떠밀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무장투쟁을 한 투사들과 함께 행군도 하고 모닥불 곁에서 전옥가에서 전투의 여가 시간에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들을 학습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용상을 모신 작품의 종자를 탐구하고 구도를 사색했습니다. 당시 인민군 부대들에는 사회에 있던 종군 미술가들과 우영군 출신의 미술가들도 있었으며 미술대학에서 공부하던 탄원생들도 있었고 적들과 싸우면서 화손미술 창작 활동을 벌이는 젊은 미술 애호가들도 많았습니다. 정창파동지가 1952년 8.15에 즈음하여 창작한 선전화 저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는 수령 형상 주제의 선전화 작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경으로 펼쳐진 하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방향으로 비행기가 날고 땅 위에는 공화국길을 앞세우고 돌격하는 땅쿠와 대포, 인민군 장병들이 생동하게 형상되어 있으며 전진하는 땅쿠와 인민군 장병들의 구두발 밑에는 저주롱은 미국 성조기와 철감모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도하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미술가의 신념이 얼마나 투철한가에 대해서도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창파동지는 대방 후 수령 형상 주제의 미술작품 창작에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전쟁 초기에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고 공화국 영웅 메달과 전사의 영예훈장, 자유독립훈장, 권공메달 등 훈장도완도 창작했습니다. 전쟁에 한창 가열하던 1952년 7월 22일 정창파동지는 뜻밖에도 이제 하실에서 위대한 장군을 만나뵙고 치와 검을 받는 이런 영광을 지냈습니다. 그날 정창파동지는 정말 잠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역당의 살길을 찾아 가끔만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독인은 이제 아버지를 이역당에서 잃고 혼자서 이제 창파마를 해체해가야 한다는 이런 의지로부터 이제 자기 이름을 원래 이름이 신녀균이었습니다. 신녀균이던 것을 이제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정창파로 이렇게 거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를 품에 안아주고 키워 내세워주신 분이 위대한 수령인과 황혜리 뇌성용 김정숙 어머님 씨였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위대한 인간이신 김일성 동지 앞에 악의 제국은 꼭 무릎을 꿇고야 말 것이다. 이런 신념이 붓을 적시며 완성한 것이 선조나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이 작품입니다. 전화의 불길 속에서 탄생한 수령 형상 주제의 미술 작품들. 그것은 단순히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아니라 화판에 멈추어선 위대한 역사의 순간순간들입니다. 그 순간들이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화국의 화가들이었기에 그들은 그 순간들을 위해 목숨도 소슴없이 바쳤습니다. 혁명학과 미성화 동지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이 초상기를 모시고 서울의 방 전투에 참가한 군사미술가들 중에는 정성찬 동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 평양학원 군사미술가 한성훈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작품 창작도 진행했고 그런데 팔이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한 팔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서울의 방 전투 참가하고 남으로 진격하다가 부상당해서 온호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허실에 있던 온호한 놈이 갑자기 공화국은 망했다. 후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악수언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교관 정성찬 동지가 한 손으로 처치실에 있던 수술카를 들고 달려두면서 이놈아 옷다대고 사퇴질이냐 네놈이 지금 무슨 수작질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단칼에 요정했습니다. 그런데 면회에 왔던 아들 놈이 방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광융이니까 이 빨갱이 화가 놈이 우리 아버지 죽였구나 하면서 달려들어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 모여온 사람들한테 여러분 김일성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두 북으로 가십시오.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십시오.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소후에 그 반동 아들 놈이 체포돼서 진술소에 나와서 세상에 광대했습니다. 전쟁과 미술 대포와 총에 맞서 붓대를 들고 삶의 아름다움과 정의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살인마들에게 보여준 공화국의 미술가들 그들의 모습은 비록 화판에서 볼 수 없어도 포화에 그슬리고 세월의 색이 바랜 이 작품들과 덕으로 그들의 녹슨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치께서 계시오 우리 민이 간직한 승리의 제일 큰 심은 영원합니다. 그 심으로 전진하는 조국과 덕으로 우리의 군사 미술은 자기의 역사 후에 수령 형상 주제 미술 작품 창작에 새로운 시대를 바로 새길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